안녕하세요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 MC&DC 컨설턴트 김유리라고 합니다 저희 MC&DC 부서는 고객 경험 향상에 집중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디지털 혁신 전략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미시랭까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과 함께 딜로이트 방법론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고객사가 휴먼 엑스피리언스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에 입사한 이유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네임 때문입니다 저는 뉴스 볼 때 보라를 많이 느끼는데요 기존에 생소했던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나 제한소 작업을 하고 나면 전에는 무관심했던 뉴스 내용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단순히 커리어적 성취감뿐만이 아니라 제 한 개인이 없어도 성장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전세계에 대한 일과가 있어 그OSEIC경으로 오늘 증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 대한 문제들을 활용해 전세계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전세계에 대한 문제를 활용해도